지난달 31일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주제로 올해 첫 사부대중백인대중공사를 진행한 데 이어 내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지역별 대중공사가 시작됩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의제로 직지사와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등 대구경북지역 사부대중공사가 내일 오후 2시 직지사에서 개최됩니다. 사부대중백인대중공사는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열리는 2차 대중공사에서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대중공사는 내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오는 12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대전과 충청지역, 15일에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지역, 18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23일에는 통도사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26일에는 월정사에서 강원지역, 28일 관음사에서 제주지역순으로 진행됩니다. 2차 사부대중백인대중공사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불광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차 사부대중공사